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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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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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녕하세요. 아침부터 구첩한 상을 받고 나온 여자. 드라마 속의 여자가 여기에도 있다. 상을 차렸겠어, 치우기를 했겠어. 아침에 일어나 자기 몸취장하고 대기하고 있는 차 타고 오면 끝. 그러니까 얼굴이 저렇게 환하지. 난 차리고 치우고 벌써 지친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문, 문이네. 네, 문이네. 네, 네. 왜 그래? 뭐가요? 김여사님한테 왜 그렇게 쩔쩔맨? 누가 쩔쩔맨다고. 저 나왔네. 가세요. 가. 저 약속 있는데? 가! 뭐야?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, 진짜. 내가 김여사님한테 직접 물어봐? 진짜 아니에요. 그러니까 말해봐. 제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요. 뭘 잘못했는데? 네가 김여사님한테 잘못할 게 뭐야? 말 안 해, 진짜. 제가 그분 따님 쫓아다니다가 차였어요. 등신. 왜 싫다는 여자한테 목을 매? 아휴, 등신. 아휴, 등신. 아휴, 등신. 아휴, 아휴, 등신. 엄마, 엄마, 엄마. 가죠. 아휴, 진짜. 여기 사시니? 네. 주소 좀 왔습니다. 부탁 좀 할게요. 예. 얼마나 대단한 집인지 보자고. 아휴, 너무 좋다. 해야 할 게. 아휴. 아, 잠깐만. 아휴, 차가워. 어머, 미안해. 앗, 진짜, 진짜. 아휴, 애니, 이게 몇 개 professor. 하나 받꼬.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하나 달라고 그래 걔네 집 책상 서랍에 놀고 있는 뱀 많을 텐데 백금 샤프 돼 있는 애들이야 아주머니 아 왜? 이거 이게 뭐야? 오래전에 선물 받은 건데요 쓰세요 어머나 이거 만년필 아니야? 안 쓴 지 오래돼서 손 좀 봐야 될 거예요 비싼 거라 매장 가면 싹 수리해줄 거예요 어머나 유나 받아도 돼? 에이 전 그거 쓸 일도 없어요 유나 줘도 되는 거야? 돼요 좋다 좋은 건데요 네 수리하는 김에 이름도 좀 새겼으면 해서 영문으로 김혜자요 여기다 써주시겠어요? 네 연락처도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저분 뭐 사셨어요? 만년필 수리 맡기셨습니다 뭐예요? 뭐예요? 초등학생도 아니고 김이 이게 뭐니 참 아휴 당신 김 기사 시켜서 누구 뒷조사한 거 사실이야? 네 당신답지 않게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? 그 집에서 우리 상협이를 찾다잖아요 말이 되냐고요 우리 상협이를 찾다는 게 자기네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실수하면 안 되는 집이야 그렇게 대단한 집이에요? 응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고 잘해요 네 끊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? 오셨어요? 만년필 바꾸셨나요? 네 어쩐 거네요 선물 받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새기신 거예요? 제 이름 김혜자의 김하고 A, G, G 김은 K죠? K, I, M, K, M G, I, M으로 쓰신 분은 처음 보네 그러게 저도 처음 보네요 하하하하 아니 전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김을 김이라고 써요? 제가 김혜자지 김혜자예요? 김씨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김씨 하라고 해서 김씨 할래요 김혜자 그래도 외국 사람들이 읽기에는 어머머 외국 사람들이 읽기 파느라고 내 이름 이렇게 이상하게 써요? 아휴 우리 이제 안 그래도 되잖아 우리도 선진국인데 아휴 그도 그러네요 그쵸 이걸로 주시고요 영문으로 이름 새겨주세요 박순애 여기 적어주시겠습니까? 여기요 저기 박은 P-A-R-K 아닌가요? 파 전 박순애가 아니고 박순애거든요 왜 다들 박을 박으로 쓰는지 모르겠던데 난 왜 내 이름을 외국 사람들끼리 편하게 P 맞춰가며 써야 되죠? 우리 이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선진국 아닌가요? 아 네 알겠습니다 B-A-K 우리 박? 네 박 죄송해요 제가 일이 있어서요 지금 가고 있어요 고구가 원빈상 노예 대스 아 네 고구도 네 와 석구가 원빈상 가 여크이크 그이 셔프 아 네 너무 고구네 아 네 여기서 뭐 하세요? 예 봉사활동이요 요즘 일본에 한류품 난리 아니잖아요 제가 1월 점에서요 이럴 때 구기사냥 좀 하려고요 남는 게 시간인데 좋은 일하고 좋잖아요 쇼핑하는 것도 훨씬 의미 있고 아 그죠 그럼 고치러니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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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하세요? 봉사활동이요? 와 뭐 하세요? 봉사활동이요? 네 드럼프 우리 박스 심부플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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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tbc 아 아 아